1. 2. 2. 3. 3. 3. 3. 3. 4. 5. 여러분, 저희가 드디어 첫 PPL을 협천받았습니다. 와아아아아아! 자 여러분, 구독자분들 덕분이에요. 여기 보시면은 보내신 분이 모모왕추 이름부터 먼저 기억죠? 그 내용물은 예술품이라고 되어있어요 와우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? 한번 이제 열어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은 대놓고 PPL입니다 협찬을 받았고요 광고는 아니고 광고비는 받진 않았고요 협찬을 받았어요 맞아요 뭐야 벌써 귀여워 귀여워 I'm a little friend for you 예이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이게 부서질 수 있는 제품이라가지고 뭔가 생각보다 더 좋은데 뭐죠? 엄청난 향기가 나는데 아마 방향제인 것 같은데 음 진짜 좋다 이거부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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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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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짠 오오 마카롱 화면이구나 아허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냄새 좋다 진짜 뭐야 먼저 짠 수다 스티커 오오 너무 귀엽다 미쳤다 직접 만드신 건가? 우와 대박 퀄리티 장난 아닌데 캐릭터 봐 대박 대박 퀄리티 언박싱 리본을 빼야겠는데 리본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 너무 이뻐 다 그대로 빼겠습니다 이뻐요 박스부터 이뻐 대박 하나하나 이렇게 다 환영하시는데 너무 디테일이 체크인 것 같은데 리본도 앞에서 뜨고 띄악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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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아이씨 아 뭐야 이거 이거 카드 명함을 넣어주신다고 하셨어 아 뭐야 너무 귀엽다 미쳤다 반짝반짝해 오 아 여기 이메일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여러분 여기 연락하셔서 이쪽으로 통해서 주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꼼꼼하게 포장된 친구를 아 또 포장돼있어 포장 속에 포장 포장 언박싱 하는 보람 있는걸 아 이게 카드구나 아 이건 전품 인증 이런 건가 없다 아 전품 인증 카드 와 이게 디테일이 장르 아닌데요 진짜 이제 진짜 알겠습니다 여름에 또 포장이 돼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되게 섬세하고 고급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신대요 뭐야 뭐야 아 심장이 두근두근해 진짜 하아 우와 손 봐 미쳤어 어떡해 진짜 작발 손인데 와 벌써 아직 포장을 다 까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귀여워요 벌써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달라고 하셨거든 맞아 맞아 조심해 조심해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모모왕추 미쳤나봐 너무 귀여워 모모왕추 인형 모모왕추 인형인데요 이 친구는 구체관절인형이에요 보시면은 탈 다리 하나하나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게 앉을 수도 있어요 꼬리도 살랑살랑살랑 흔들 수 있어요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 수 있어요 꼬리까지? 디테일? 진짜 대박이다 내렸다가 내렸다가 꼬리도 날릴 수 있어?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바닥에 앉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발바닥도 있어요 발바닥까지 메이크업이 있답니다 발바닥까지 메이크업이 있답니다 발을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손도 머리도 만지고 아 귀여워 팔을 이렇게 내리고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? 끄덕끄덕 구독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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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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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